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음식리 업종이 빅사이클에 오면서 주가가 무섭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볼까요? 과거에 SPC 3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C 3립이 2012년도에 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던 종목인데요. 2015년에 1만 원에서 4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에 한번 이때도 공물가가 한번 튀었었어요. 이때도 공물가가 한번 튀으면서 남의 화학 같은 그런 종목들이 한번 시세를 냈었고, 그리고 나서부터 높아진 공물가격을 소비지 가격으로 전인가를 시키면서 음식리 업종에 대한 대세 상승이 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이때 SPC 3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그 당시 CJ, 지금은 CJ 대단이죠. 그리고 오리온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3배에서 4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 상반기에 공물가격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뉴스를 보시더라도 농심도 결국은 올라가고 있고 판가를 올리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마찬가지고 팔도 역시도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물가격이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그런 우려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충분히 판가로 전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음식료 업종에 대한 빅사이클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미국 내에서 미국의 어떤 나스닥 지수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강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료 업종입니다. 특히나 포스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올라가기 때문에 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도미노 피자 같은 그런 종목들보다는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점 이것을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여러 가지 음식료 업종 중에서 소위에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에 대한 관심을 우리는 지금부터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결국에는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가격 인상으로 전의를 시켜서 이런 것들을 만회하고 있고 혹시라도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바로 또 음식 판매 가격을 낮추지는 않을 거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함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 관련해서 좀 흐름 체크해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타픽으로는 CJ제일재당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차트에서 살펴봤겠지만 SPC 3립 같은 종목들 그리고 오리온 홀딩스, SPC 3립 식품,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CJ제일재당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매출도 올라갔는데 솔직히 어닝에 대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나오자마자 바로 외국계 쪽에서 강한 순매수가 8월 초에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벌써부터 애들이 판가를 높이면서 높아진 어떤 원자재 가격을 바로 판가로 전일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는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율 때문입니다. 원재료를 외국에서 사오다 보니까 높아진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시차, 레깅은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서 판가로 충분히 전일을 시킬 수 있는 만큼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여러 가지 식품들도 많은데 왜 CJ제일재당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수출입니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를 보시게 되면 K-드라마, K-컨텐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뭘 하나 먹으면 바로 전세적으로 유행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상장돼 있는 음식료 업종도 많겠지만 그간에서 수출에 특화가 돼 있고 그리고 제품 믹스가 다변에 돼 있는 종목이 상당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음식료 업종이나 빅사이클에 대한 옵니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고 실적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제일재당 먼저 타픽으로 관심을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게 되면 시장은 분명히 이제 음식료 업종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좀 변동성이 큰 SPC 3립이나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확산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J제일재당을 타픽으로 음식료 업종에서 골라주셨는데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HTS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제일재당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대량 거래량을 실적을 확인하고서 들어온 대량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갭을 결국 이번에 메꿔버렸어요. 환율 때문이겠죠. 그런데 환율은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늘 아침에 전조점을 깨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도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환율이 안정이 된다는 것을 시장이 확인하면 최근에 밀려졌던 이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재당,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안정적으로 모아가시는 종목 중에는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39만 2천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요. 40만 원 언더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정고점이죠. 44만 7천원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50만 원 선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제가 38만 원 선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곡물가 상승의 여파로 과거의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봤을 때 그때도 곡물가가 올랐을 때 식품 관련 종목들,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던 것을 다시 한 번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지 그중에서 CJ제일재당 탑픽으로 꼽아 드렸으니까요. 저희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인 이슈는 김성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